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 통고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응해야 한다가 54.3%로 절반을 넘었고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33.5%였습니다. 18살에서 29살 사이 68.9%, 30대 59.1% 등 젊은 층에서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답변이 특히 많았습니다. 장래 지도자 선호도도 물었습니다. 36.4%가 이재명 대표로 꼽았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4.8%, 유승민 전 의원 3.2%, 홍준표 대구시장 2.2%, 한동훈 법무부 장관 1.4%, 안철수 의원 1.1%, 기타 7% 순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30.6%에 달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62.3%, 국민의힘 8.5%, 정의당 6.3%, 그 외 정당 1%, 없다 18.8%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선호도를 합한 수치가 민주당 지지율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두 전현직 당대표가 당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82.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8%로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광주 전남에서 얻은 득표율 11.9%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다른 인물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6.8%로 현재 지역구 의원의 재선을 바라는 응답 25.6%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올해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도 확인해봤는데요. 기부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 열기를 높이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분야 결과는 유승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낼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많이 있다 10.5, 어느 정도 있다 33.8, 별로 없다 25, 전혀 없다 20.8%로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지 않았습니다. 20대 이하에서 기부 의향이 없다가 있다의 배가 넘을 정도로 젊은 층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부 의사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광주와 전남 시군구 중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지역 이름을 직접 답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 자치구를 포함해 광주 지역 선호도가 32%, 전남이 36%였습니다. 전남 지역만 살펴보면 순천이 8.3%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담양과 나주, 여수, 목포가 뒤를 이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전남 동북권에서 순천 선호도가 23%로 높게 나왔습니다. 나이대별로는 젊은 층에서는 광주, 50대 이상에서는 전남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60대 이상은 현 거주지 선호가 강했습니다. 고등학교 선호도를 특목고와 특성화고, 일반고 세부 유형별로 물었습니다. 광주 지역은 특목고와 일반 공립고가 19%대로 비슷했고 특성화고와 일반 사립고 순이었습니다. 전남 지역은 일반 공립고가 22.7%, 특목고가 18.5%, 특성화고 16.4% 순이었습니다. 자율고를 포함한 일반고만 두고 보면 전남에서는 공립고 선호도가 뚜렷한 반면 광주 지역은 공립과 사립 간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KBS 광주의 첫 정례 여론조사 결과,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역 주요 현안과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복합 쇼핑몰과 무등산, 케이블카 등 광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을 양창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이 잇따라 계획서와 제안서를 내며 경쟁이 붙고 있는 광주 복합 쇼핑몰.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공장 부지가 좋다는 응답자가 36.7%로 가장 높았고 우치공원 일대 26.6%, 어등산 관광단지가 22.7%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산구 주민들은 어등산을, 북구 주민들은 우치공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합 쇼핑몰에서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 문화생활이 1위, 쇼핑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30대는 놀이, 휴게시설 이용을 원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쇼핑뿐 아니라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기려는 수요가 높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떠올랐던 무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느냐를 물었더니 48.1% 대 48.0%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답변이 갈려 20, 30대는 찬성, 40, 50대는 반대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무등산이 있는 동구 주민들은 찬성이 다수였습니다. 민선 8기 출범 반년을 지난 강기정 광주시장. 직무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55%, 잘못하고 있다가 28.8%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일을 잘했던 민선 광주시장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도 물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시정을 책임진 이용섭 전 시장이 22.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박광태, 강훈태 전 시장이 각각 12%, 11%로 비슷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남 현안 살펴볼 텐데요.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공항 이전 선호 지역으로는 무한군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 도민들에게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옮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50.9%로 절반을 넘었고, 반대는 30%였습니다. 권역별로도 서남북권이 51.6%, 광주 근교권이 54%, 동북권 49.1%로 모두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전 선호 지역은 무한군이 35.1%로 가장 높았고, 고흥군이 17.3%, 해남군이 1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전 대상지로 떠오른 한평군은 9.8%입니다. 광주 근교와 서남북권은 무한을, 동북권은 고흥을 각각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광주 군공항이 한평군으로 이전될 경우 한평군의 광주 편입에 대한 입장은 광주와 전남이 엇갈렸습니다. 전남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41.7%로 찬성 35.9%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광주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3.6%로 반대 34.6%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전남 어느 지역에 의대를 세우는 것이 좋은지도 물었는데 순천 52.2%, 목포 40.4%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인구 비례로 이루어지면서 동북권 응답자가 서남북권보다 30%가량 많았습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은 순천을, 서남북권은 목포 설립을 선호하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광주 근교권은 목포 51.9%, 순천 32.4%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 도민 67.5%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2.6%였습니다. 또 가장 일을 잘한 전직 도지사는 50.7%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7일과 28일 광주와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1,611명이 답해 응답률은 13.8%, 표본어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KBS 광주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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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광주총국